다오야 뭐 다오기술이야 자산대비 57% 저평가 회사고 다오 데이터가 지조회사로 있는 회사죠 키움증권이 이 다오기술에 속해 있는 회사죠 좋아요 작년부터 단기순윙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얘기가 갈거냐 떨어질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솔직히 작년부터 못해요 못해서 얘가 제대로 휴무발휘를 못하는데 손졸가를요 18,000원 잡으시구요 일단 20주선이 우상향을 틀었으니깐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는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손졸가 18,000원 잡고 들어올리게 되면은 22,000원까지는 22,000원에서 22,500원까지는 한번 들어올릴 것 같아요 22,500원 요 자리 22,500원에서 한번 체크를 하시구요 손졸가는 18,000원 잡고 써보세요 아멘